어 이거 만약에 5만원인데 아니 치킨씨 5만원이라니까요? 그러면은 어? 우리 뭐해야되요? 치킨씨 5만원이면 치킨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치킨을 먹어야지 예비스님 나 방금 개좋은 수 떠올랐어 제가 설마 전혀 아니 아니 나 지금 개좋은거 떠올랐어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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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 전화로 치킨을 시켜 어? 봐봐 얘네가 1등이라고 안했어 치킨씨 그래 치킨 얼마야 한 2만원 얼마 하죠? 2만 5천원 이런거 하지 어 숨었다 2만 5천원짜리 치킨XX 여보세요 어 장기장 아 장기장 태발 아아 좋겠다 네 여기 네 세븐닛 네 여기 그 별래아파트 103동 202호인데요 여기 뭐니야 교촌 스틱 한마디만 보내주세요 네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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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료는 콜라로요? 네에에에 이 미친 됐어 됐어 나 주소까지 깠어 내놔